나이가 들면서 치매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강서구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과 인지강화활동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인지강화활동과 돌봄사업을 운영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으로 가정 방문 프로그램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의 우울증 심화와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 악화를 막고자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치매 예방활동 동영상 뇌튼튼 기억력 강화를 제작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든 뇌튼튼 기억력 강화 동영상은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초급 단계의 운동과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한 가정용 인지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는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외에도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거나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뇌튼튼 기억력 강화 온라인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뇌튼튼 기억력강권 뇌튼튼 기억력 강화 온라인 강도